흐흐흐 아아 아아 잡잡모닝 형님 너님들 어서 오시고요. 야 근데 17K 존나 못 뚫던데 단기 숏 한 번만 잡아볼까? 일단 10개만 들어가서 이거 내가 봤을 때 17K 뚫기 존나 힘들어 보여. 뚫는다 해도 하더라도 CPI 10시 반에 뚫을 거 같아서 일단은 숏을 좀 발라먹고 롱을 좀 세게 잡을게. 짝고 형 근데 왜 맨날 청산이에요? 왜 맨날 청산이에요 형. 존나 어제 오랜만에 당한 건데. 야 근데 어제는 이거 시브레 이게 장인이 말이 안 됐잖아 얘. 야 15K가 말이 되냐 근데 진짜로? 야 오늘 실패할 때 근데 진짜 어디까지. 아 더 떨어지진 않겠지. 근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님들. 내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어. 개나 소나 지금 매수한다는 거는 떨어질 바닥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거야. 야 디코 한 번 할까? 짝고 코인 비산댁책 2연으로 오십쇼. 잼 모닝. 어서 오고. 야 근데 이번에 팡님들 생각이 좀 궁금해요. 난 지금 쪼쳤다. CPI 때 15K 때 익절한다. 너 목소리가 이거 왜 그러냐? 어 이 새끼 목소리만 들어도 시브레 이 새끼랑 같은 휴신게 지금 존나 짜증나는데? 아니 형님들 이번 CPI를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기 의견을 좀 말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다들? 짜꾸야 나 금딸 3일 차거든? 일단 진짜 지질 것 같다. 아니 이 씨. 아 이 새끼야. 진짜 금딸 3일 차가 아니고 개새끼야. 이거 코인 토론방이라고 개새끼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형님들 지금 딥고 들어온 애들이 다 병신들이에요. 인정? 저번에 좀 우리 디코인 쓸 때는 금보 있는 애들 몇 명 들어와서 좀 재밌게 한 거 같은데 요즘에는 이거 좀.. 내 자체가 금본이 없는데 지발 무슨 금본을 찾냐? 내 자체가 왜 금본이 없어? 너가 그게 색안경인 거야 어? 진짜 내 방송을 코인 실력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야 형님들 내 코인 실력 보고 내 방송 들어온 사람 손 외쳐보세요 아무도 없는데? 무슨 새끼들은 다 나가라!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없어 와 존나 재미없어 야 개 병신새끼들아 빨리 꺼져 와 이제 목소리부터 사기다 아니 저번에 디코야 완전 투명 저 이거 어떻게 맨날 웃겨들어요 그 시청자들은 근데 못 웃기면 알아서 나가야지 야 근데 우리는 사퇴를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라고 트레이딩 같은 개 조카 배고리 좀 하지마 이 디바이언아 100만원 10만원 들고 매매하는 게 무슨 트레이딩이야 이 개새끼야 그냥 도박하는 거지 이 샹노브새끼야 어? 야 야 너 누구야? 아니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다 화가 나있어 이 시발새끼들아 이따 보자고요 야 근데 제발 야 잠깐만 야 지금 빠지는데 지금 롱으로 빨리 바꿀까? 지금 롱으로 빨리 바꿀까? 지금 롱으로 빨리 바꿀까? 지금 롱으로 빨리 바꿀까? 자쿠야 이전해야돼 어? 어? 이거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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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? 어? 자쿠야 메운 데하러 가자 자 가자 갔다 니네 얼마 먹었어? 돈? 아 여러분들 청산당한 짜꾸에게 잘 거라고 노래 한번 불러줍시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오오오오오오 야 청산인데? 요즘 제가 기다려보세요 지졌다 잠시 후 도전 2번 당신의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에게 손해가 갈 일 없습니다 엄마 차 쓰실게요 엄마 그냥 하나만 골라줘요 그 롱이에요 숏이에요 그냥 둘 중 하나만 그냥 아무거나 갑자기 딱 이게 뭔가 더 꽂힌다 숏 아 엄마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아 롱이야 이거 진짜 롱이야 이거 뭐 숏이야 엄마 아 이거 롱이에요 엄마 아 이거는 숏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숏을 잡아요 지금 투자가 롱인데 아 이거 숏이 안 돼요 아 이거 숏은 안 됩니다 이거 롱이 맞아요 엄마 반대로 간다 아 씨 엄마 반대로 간다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코린이야 엄마 솔직히 코린이에요 엄마 코인에 대해서 몰라 엄마 반대로 치면 그냥 돈 따는 거예요 그냥 코린이 반대로 가야 돼 아 씨 엄마 믿을까? 야 이거 엄마 믿어야 될 것 같아 나 엄마 믿는다 기형이 차트 뜬다 이거 생각해봐 나 20.7K에 숏 혼자 들고 있어서 나 지금 그걸로 1억 땄죠? 그때 모든 BJ들 모든 사람들 다 롱 타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랑 상황이 똑같아 사람들이 저점인 줄 알지만은 이거 다 개구라야 만약에 여기서 뚫고 18K까지 올라갔다 롱이? 그럼 진짜 인정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미 힘 다 떨어졌어요 롱 올릴 수 있는 이제 자금이 없어 엄마? 엄마! 엄마! 엄마 숏이 라면! 엄마! 아 씨 난 진짜 병신인가? 왜 저점일 때 숏 치고 고점일 때 롱 치고 아 역시 이거 엄마 말은 잘 들으면 안 돼 아 짝꾸야 원래 엄마 말 잘 안 듣잖아 근데 너 오늘따라 왜 믿은 거야? 아 너 원래 엄마 말 잘 안 듣잖아 짝꾸야 할복! 할복치! 소! 할복! 마지막 사나이 테스트? 어? 내 거 찍고 떨어진다고? 아 이제 엄마 말 안 믿어요 가자! 아 씨X! 아 그만해라 아 씨X 나도 좀 나도 좀 방송 좀 하지 개새끼들아 세력들아 씨X놈들아 그만 좀 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! 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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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페이워 형님들 내일 올게요 내일 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십시오 아 씨XX 아우 섹스하러가겠다 어 마이크 한 거 쓰고 다 또 됐다